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쇼 2018에서 사자 아이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쇼는 파워포인트 36과 다르게 도형의 선택지가 적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도형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입력 메뉴에서 도형 그리기 상자에 있는 10각형을 선택 후 Shift를 누르고 크게 그려주세요 이 10각형은 추후 사자의 갈기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자 아이콘의 크기에 어울리게 그려주면 좋습니다 다 그리셨으면 다음은 5각형을 선택해서 사자의 얼굴을 원하는 크기로 그려주세요 그리고는 5각형을 선택한 후 도형 서식 메뉴를 선택하여 회전 도구로 가줍니다 여기서 상하 대칭을 눌러주면 V라인을 가진 사자의 얼굴형이 완성되죠 다음은 사자의 눈을 그려볼 예정인데요 평범한 눈보다는 선글라스 느낌의 눈으로 그릴 겁니다 입력 메뉴에서 도형 그리기 상자에 있는 직각 삼각형을 클릭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그리기 커서로 바뀌게 될텐데요 이 상태로 사자 얼굴 한쪽에 가로로 길게 그려줍니다 그리고는 회전 조절점을 이용하여 이런 날카로운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눈이 위치했으면 하는 곳에 직각 삼각형을 갖다 놓도록 합니다 배치를 완료했으면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직각 삼각형을 반대쪽 눈의 위치에 복사해주도록 합니다 복사된 직각 삼각형을 선택한 뒤 도형 서식 메뉴에서 회전 도구를 찾아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이렇게 눈을 완성했는데요 다음은 코를 그려줄 차례군요 입력 메뉴에서 도형 그리기 상자에 있는 이등병 삼각형을 선택 후 사자의 얼굴 중앙에 적당한 크기로 그려줍니다 이 삼각형의 가운데 조절점을 클릭한 뒤 위아래로 납작하게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대략 이런 느낌으로 완성되었다면 이제 위에서 했듯이 삼각형을 선택한 후 도형 서식 메뉴에서 회전 도구로 가줍니다 그리고는 상하 대칭을 눌러주면 이렇게 코가 완성되게 되죠 필요하다면 약간의 크기 및 위치 수정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코를 만들었다면 다음은 고양이과 동물의 전유물인 사람인자 모양 입을 그려줘야 합니다 다시 입력 메뉴에서 도형 그리기 상자에 있는 선을 선택 후 코 밑에서부터 세로로 하나 그려준 뒤 다시 양옆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입 중에 한쪽만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한쪽을 다 그렸으면 해당 선을 선택한 뒤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반대편으로 움직여 복사해줍니다 복사가 완료된 뒤 복사된 선을 선택 후 도형 서식 메뉴에서 회전 도구로 가줍니다 그리고는 좌우 대칭을 눌러서 선의 방향만 다르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방향만 다르게 된 선도 원본의 선과 마찬가지로 사자의 코 아래에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사자입이 완성되는 것이죠 사자입의 마무리로 인중과 입을 나타낼 선의 굵기를 얼굴 크기에 맞춰 키워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보니 사자의 갈기가 심심한 느낌이 듭니다 자칫 성이 없어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사자의 갈기에 보다 정성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갈기를 선택한 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전 편집 모드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사자 갈기 주변에 있던 조절점이 사라지고 도형의 선과 선이 맞닿는 지점에 조절점이 생성되게 되죠 대부분의 사자 픽토그램에서 표현하는 사자 갈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깊이가 얕아지며 반대로 멀은 위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또한 갈기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향하는 느낌이 들어야 하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갈기의 양이 적어지고 아래로 갈수록 갈기가 풍성해지게끔 디자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점들을 종합하여 갈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편집을 통해 사자 갈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각 조절점 양쪽에 있는 흰색 곡률 조절점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본인이 곡률 조절점을 사용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면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자 갈기 모양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되도록 검은색 조절점만을 이용하시기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까지 편집을 완료했다면 아이콘의 색을 편집해줘야 하는데요. 사자 갈개의 윤곽선은 없으므로 채우기 색은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사자의 얼굴의 윤곽선은 없으므로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양쪽 눈의 윤곽선은 없음 채우기 색은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사자 코의 윤곽선은 없으므로 채우기 색은 검은색으로 해줍니다. 사자 입과 인중의 색은 검은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원활하게 끝냈다면 검은색의 사자 아이콘이 탄생하게 되죠. 이 아이콘을 엠블럼이나 마크로 쓰고 싶다면 원형이나 사각형 도형을 불러와 적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우기 색은 없음으로 하시고 윤곽선 색은 픽토그램의 색과 통일시키는게 좋겠죠? 이렇게 한쇼로도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하는 일반적인 그래픽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큐브팀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